오늘은 여러분께 전문직 혹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국제결혼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국제결혼은 시골의 노총각들이 한다는 인식이 박혀있어서 그런 건데 요즘은 전문직이 오히려 국제결혼을 더 많이 찾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치과의사 인증이 된 전문직 남성이 국제결혼 생각보다 더 괜찮다라는 글을 작성합니다. 저기에 치과의사 적혀있다고 네가 치과의사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블라인드에는 대놓고 의치안 같은 전문직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인증을 진행 중이며 의사 인증을 받으려면 이름과 생년월일 의사면허번호 그리고 3일 이내 발급받은 면허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증을 하고 핸드폰 번호까지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저 치과의사 인증마크를 조작이라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치과의사 전문직께서는 유럽 일본 러시아 이쪽 업체 국제결혼 알아봤는데 가입비가 저렴하다. 나이 얼굴 가슴 골반 몸매 성격 모든 걸 보는 전문직이라 국내에는 예쁜 여자가 없어서 결혼 못했는데 북서 유럽권 여자들 진짜 예쁜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보이시죠? 그 다음으로 세무사 선생님의 국제결혼 이야기도 보시죠. 연애결혼할 건 아니고 중매로 할 거니까 일본보다는 베트남 나우스 쪽 생각 중이야. 국제결혼하려는 이유는 내가 나이가 많고 아기를 낳고 싶은데 우리나라 젊은 한녀들 설거지 할 정도로 내가 멍청하지 않아서 미안하지만 외국 여성 만나려고 하네. 세무사라서 매출 경비 빼고 1년에 쓸 수 있는 돈은 1억 6천 정도인데 모두 가족을 위해 쓰고 싶어. 라는 말을 하는 세무사 선생님의 발언이 보이시나요? 전문직 선생님들의 발언은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으로는 대기업들의 인증도 보시겠습니다. 수협은행 다니는 분께서 한국 여성과 결혼에 크게 되어서 국제결혼하고 싶다 말하며 나이 30살 초반이라 말합니다. 삼성전자 다니는 선생님께서도 진지하게 국제결혼 생각한다며 팁을 달라고 말하는 중이죠. 서울특별시 공무원 선생님은 20대 중반인데도 국제결혼 업체 등록을 완료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 남성들의 국제결혼 러쉬에 대해 우리 한국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태 유전자가 대를 잇는 게 왜 이리 꼴보기 싫지? 라고 말하며 다 늙은 남자가 외국인 여자 만나는 게 짜증난다 말하며 국결이 싫다 말하는 한국 여자. 무지성 혐오굴에 공감하는 한국 여성들. 여러분은 혹시 나이 많은 한국 여자가 젊은 베트남 남자 만난다고 산송장 여자가 젊은 남자 만난다고 욕한 적 있습니까? 국제결혼은 인권유린이다. 국제결혼은 못세 있고 xx가 작아서 매매혼하는 거다. 라고 아주 발작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성시대에는 저딴 여자들밖에 없어서 저렇게 생각할 거라는 말하고 싶으신가요? 한국 여자들이 모두 저럴 리 없다 생각하십니까? 여성시대 덕후 그 다음으로 거대한 네이트판의 여론도 보여드리죠. 여자들이 국제결혼 반대하는 이유의 핵심은 이거야. 여자들이 근본적으로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베트남이 성욕이나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걸 혐오해. 도태되어 뒤져야 할 베트남이 결혼해서 여자랑 뭘 한다는 게 그냥 싫어. 라는 우리 10대 한국 여성이 보이십니까? 여성시대와 완벽하게 동일한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모습이 놀랍죠. 이래도 여성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한남들 국제결혼 웃긴 게 있어 왜 꽃 같은 아시아권 동남아나 중국 여자랑 매매오네. 아프리카 흑인 여자들이랑은 왜 결혼 안 해? 흑인 여성들에게 열등감 있어? 라는 놀라운 논리도 보여주는 게 우리 한국 여성들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 여성이랑 결혼 안 해준다고 비꼬기 위해 혈안이 된 여성들의 표독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을 진작에 파악한 우리 전문직 선생님들은 벌써부터 국제결혼을 알아보고 있다는 게 팩트. 영상 여기까지 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빨리 국제결혼 업체 알아보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여성들에게 뭔가를 더 기대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겁니다. 한심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국 탈출은 진흥순.